1순위로 1순위로 야 너 그래도 나 밀어줘야 된다 너부터 해줘? 응 너를 1순위로 해 그래 와 전희들 일단 먹고 할까 먹고? 먹고? 다시 찍어 너부터 찍어 아 이거 또 웃겨 나 지금 신나는 거 좋아해요 여기 국가들 무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진짜 찔다. 그래서 저희가 핫하게 놀아보려고 왔단 말이죠. 전에 파티가 있대. 클럽 파티가 있는데 피셜로 몸 좋은 남자들이 진짜 많이 온다고. 아니 내가 영상을 봤는데 버스 남자들이 진짜 많아. 배우가 나면. 이게 게스트하우스인가 보네. 아 이게 새로운 게 있는 것만 보네. 우와 뭐야? 예쁜데?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귀 예쁘다 이거야? 맞지? 아 그냥 평소에 약간 그런거지? 근데 막 어디서 보니까 불빛 나오고 막 그러는데? 네? 이거 제가 들었을 때는 축소랑 우리 패키지 하는 거랑 바베큐 파티까지 다 해가지고 99,000원이었어. 맞다. 개 싼 거 아니야? 진짜 싼 거 아니야? 진짜 깜짝 놀랐어. 솔직히 뭐 추가되는 줄 알고. 그러니까. 유리가 오늘 한번 해보고 괜찮은지 봐야 될 것 같아. 빨리 빠져라 갈래? 좋다. 진짜 귀여워. 지질 수 것 같은데? 인정? 가자 가자. 유리한테 이제 하잖아. 아 여기인가 보네. 여기가 바베큐 하는 곳이야? 우와 우와. 와 좋다. 물이라서 할래? 맥주 먹을래 너네 아니면? 맥주 좋은데? 맥주 한 대지만 먹을까? 생맥 두 개랑 뭐 못 먹을까? 블랑으로 할까? 그래 블랑. 블랑 두 개랑. 근데 또 안 슬퍼. 되게 설레하는 것 같아. 아 나 왜 이렇게 난 매로도 찐 테니까 이렇게. 나. 내가 만약에 너네 맘에 드는 건 더 있으면 내가 해줄게. 아 이거 헌팅 졌니? 아 진짜? 아 오케이 오케이. 너 하면 좋겠다. 난 지금 외롭거든? 좋겠다. 진짜 미쳤어. 블랑 좋아해요? 아 맛있다. 아 너무 맛있어. 아 맛있다. 와. 진짜 맛있다. 왜 지금 저거 하는거야? 존나 몰아 죽었어. 못할 거에요? 못할 거야? 우리 탈까 우리 아까 엄청. 오 아 우리 좋아. 근데 뭔가 익사이팅한 것도 하고 싶은데? 엄청 뭔가. 나 티앗아 안 무서워. 아니 아니 다 안 무서워. 30살인데 뭐가 무서워. 진짜 암호 칭스 쨍. 나 진짜 죽어. 나 진짜 죽어. 죽어서 원래 한 번 타고 서머지. 아니야 하지만. 야 티 같은 바로 하지마. 뒤에 아 근데 말해줬어요, 내가 떨고만 안하잖아 아 선생님 나 좀 무서워 나 진짜 너무... 나 얼굴이 다 못 흘려질 것 같은데 잠깐 잠깐 나 고향으로 들어갈게요 나 어떡했냐고요 아 아야아! 으 일단 Crown upfront 끝 tekrar qu Open 아야악 re 아기야 3명 것도 없어 acts 아끼기야 stability vinegar 펴иж Visual 웃었나봐 왜 저래? 연애하는 거 뭐야? 왜 저래? 왜 저래? 왜 저래? 뭐야? 그게 인플루언서 아니 저 오빠 근데 괜찮은데? 어 죄송했다 어 뭐야 성진기야 성진이? 재희야 너 아까 번호 다 따준다 했잖아 근데 저기 역삼각형 허리 짤랑남 있거든? 알았어요 너 봤어? 나는 노란색까지 홈피우는 중 나는 진짜 난 딱 선글로 타드릴래? 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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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급해 재희야 저 화면 다 지워진 거 알아? 우리 빨리 꾸미고 다시 나오잖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 앉은가? 근데 여긴 그런 게 좋은 거 같아 그 대현은 인싸들만 간다는 마인드가 있잖아 아 맞아 맞아 근데 여기는 사실 바디 하러도 올 수 있고 뭐 서핑도 하러 올 수 있고 막 약간 딴 우선 만나러 온 게 아니라 서핑하러 왔는데 바비큐 먹는 거에요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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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 못날대 알지? 약간 대현은 서핑하러 바비큐 먹다가 내가 개이든지 리언드 게 있어 맞아 맞아 일단은 저희가 지금 호기를 하나씩 세워만 안 되었는데 저희가 호기는 5개만 우루를 하나씩 우려도 있을 수 있게 저희는 내가 호기가 내 주를 스텝들이 돌아다니고 저희가 가위 바위 보다 이렇게 계속 하시면 냉동실 수 있어요 우와 언니들 먹매가 너무 좋은데 어떡하지? 이러면서 우리 고기 이러면서 우리 고기 이게 한 번만 리클이 가능하다고? 아 무제한이라는데 아 무제한이라고? 맛있다 이러면서 먹을게요 지동자열이 잘생겼다 아 잘생겼다 머릿속에 나보다 생각한 게 없었지 이렇게 맛있다고 아 맛있다고 해보십니다 진짜 너무 늦거웠어 엄청 크네 맛있어요? 국장 같아 국장 같아 국장이에요 거의 몇 개 있어요 몇 개 먹을 건데 아 저 회사에서 먹어야 되는데 몇 개 해 줄래요? 아 1단 5개 정철 같아 5개 몇 개? 5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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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위바위보 다 한 사람 5개 걸어 가위바위보 해볼까? 지배고 우리 5개 날아가는 거야? 5개 3명 자 1등 20개 1등 20개 1등 20개 1등 20개 1등 20개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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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건 고마워요 5개 어? 아니 이래서 퍼즈로가 나으로 가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와 나초롱 질타랑 술 오케 난 좀 Knox 지금 파타 나초랑 딜로즈랑 이거 까지 나 무차들 쪄다오는 거 같은데? 모르겠어 너무 예쁜데? 지금 렛 진짜 잘하는데? 기분아 왜 그랬니? 아니 너무 눈이 높아 평생 여자가 엄마를 하고 너 여기서 춤추는 거 봤으면 너무 뒤졌을 때 진짜 지금 진짜 후렴 진짜 후렴 밥이 진짜 다 존나 몰아쳤다 여기 게스트하우스가 1차에서 저기서 왔고 2차는 또 나눠진대요 나눠진다고 클럽파티 여기 아까 그 핫한 언니들 여기 다 있네 뭐야 여기 핫한 사람들 다 있잖아 쟤네 속속했다 맞다 대박인데? 그러니까 대박인데? 대박인데? 우리만 존잭 문제 같은데? 나 무서워 우리 뭐야 우리 뭐야 너무 멋있어 진짜 겁나 개찌따같이 놀아가지고 나 애들이 즐길 줄을 몰라 난 애초에 자리 선정부터 완전 사이드로 빠졌너마 멋있다 추기라도 빨리 추기 나 진짜 못 빠지겠어 나 진짜 못 빠지겠어 한 번 한 번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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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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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귀여워 진짜 개 핫하다 핫하긴 하다 진짜 미쳤다 너무 핫한데? 사장님 어디 가셨어? 저걸 하려고 하신데? 사장님 사장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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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저희랑 그거 해야 돼요 사장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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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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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espaço 아 나 못 하자 인원지 그 분 없으면 20명 20명씩 20명? 그러니까 한 팀, 20 팀은 아닌 거잖아요 20명 20명이면 그럼 뭐야? 근데 좀 애매한데? 아니 20명이 팀으로 정해주면 안돼? 2명씩이랑 4명씩이랑 아 2명씩이랑 4명씩이랑 2명씩이랑 그럼 뭐 3명씩 하면 되잖아 2명씩으로 2명씩으로 10팀? 2명씩으로 좋은데? 진짜 좋은데? 그냥 바비큐도 공짜고? 그러다 여기 샴페인도 좀 짠 샴페인도 좀 짠 샴페인도 좀 짠 첨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와 대박이다 아니 이걸 다 그냥 해준다고? 야 감자탕에 먹으러 가자 존나 배고파 아 근데 우리 아싸여서 저 인스타 파티 못 껴 저기가 지금 인플루언셔들이 엄청 많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잘생겨 예쁜 사람들이 많아 사실 원래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저기 안에서 놀고 있을 텐데 비키니 분 언니들이 너무 섹시하는 언니들이 많아가지고 뭐야? 감사합니다 제이 누나만 이렇게 해줘 여기서 마셔도 돼요 술? 아 진짜? 여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여기 이렇게 하면 여기서 술 먹고 잘 거예요 지금 여기 밖이거든요 밖에서 술 먹고 뒤질 때까지 먹고 와 잠 보겠습니다 하여튼 많이 오세요 여러분들 진짜 너무 재밌어요 게스트하우스 오세요 여러분 안녕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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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